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메일로 질문 주신 분이 계신데요. 그 질문에 대한 답변 영상입니다. 질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제가 모델링을 잘 모르는데 인삼의 뿌리가 너무 많아서 없애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페이스로 지어봤는데 아래 사진처럼 잔뿌리를 없애고 나면 빈 공간이 생기더라고요. 이걸 모델러분은 어떻게 메꾸시는 건가요? 그리고 터보 스쿨얼드나 다운로드 받으면 텍스처나 광채, 스페큘라라고 불리는 이런 것들이 적용이 안되는 경우가 많아서 텍스처도 어떻게 적용하는지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델링을 추정하기 앞서 한번 그 파일 가지고 적용되어 있는 그까지 포함되어 있는 텍스처도 한번 적용해서 한번 렌더링을 해본 부분입니다. 이것부터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모델링을 정리하고 메꿔주는 부분을 한번 언급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이제 파일을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의 내용은 이렇게 있었어요. 이렇게 진생 범프, 디퓨즈, 그 다음에 루트, 그 다음에 OBJ, 그리고 SP, 스페큘라, 이렇게 HDR 이미지까지 이렇게 포함되어 있고요. 여기서 이제 뭐 형식을 좀 알아야 됩니다. 어떤 파일이 어떤 건지. 범프는 이제 울퉁불퉁하게 만들어주는 범프 맵핑의 소스고요. 이미지가 이렇게 생긴 걸 색깔을 보게 되면 이제 노멀이라고 하는 형식의 이미지라는 걸 또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디퓨즈는 칼라 값을 의미하는 거고요. 빛나는 부분을 제외한 칼라 값만 갖고 있는 걸 디퓨즈라고 불리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OBJ 파일은 모델링 파일이고요. 메터리어에 관련된 정보를 갖고 있는 게 이제 MTL이라고 하는 오브젝트 파일의 정보 값입니다. 그리고 PNG 파일 이거, 스페큘라 같은 경우는 빛나는 부분과 빛나지 않은 부분을 구분하는 그런 형식의 이미지고요. 그 다음에 HDR이라고 하는 거는 HDR 이미지라고 해서 빛의 양을 0에서부터 1까지 간을 그 이상을 할 수 있어서 자연스러운 환경을 만들어줄 때 사용되는 파일입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오브젝트 파일을 한번 꺼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브젝트 파일을 꺼내게 되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바닥은 뭐 이렇게 오브젝트를 올려놓고 이렇게 렌더링 할 수 있게끔 이런 스튜디오 공간을 마련해 놨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 모델링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질이 어떤 게 연결되어 있는지 한번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뭐 이거를 이렇게 드래그해서 열지 않고 오픈을 하게 되면 조금 다른 형태인데 마야에서 이제 임포트를 하게 되면 기본 재질, 스탠더드 서페이스라는 걸로 적용이 되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그냥 열게 되면 아까 열어봤을 때는 퐁이라는 형식으로 열리더라고요. 번호가 어디 있네? 번호가 여기에다가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오브젝트 파일을 열게 되면 여기 이제 메테리얼 관련된 소스 정보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어떤 뭐 좀 이상하게 색깔이 들어가 있는 형태로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선택해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퐁이라고 하는 재질이 적용되어 있고 칼라나 이런 것들이 적용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뭐 텍스처나 연결이 안 돼 있는 거는 obj는 그런 식으로 이제 이 텍스처가 연결되어 있는 정보 값을 아마 포함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생기는 부분이고 이런 것들도 만약에 이제 적용한다고 하면 마야 전용 파일이라든가 fbx 파일로 열게 되면 조금 그나마 텍스처나 연결된 것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아무튼 이렇게 이제 만들어져 있는데 이거를 한번 적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언급했던 부분처럼요. 새로운 재질을 적용해 주도록 할게요. 여기에서 이제 퐁이라고 하는 걸 해도 되는데 어... 네... 만약에 퐁이라는 걸 하고 퐁부터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퐁부터 하게 되면 퐁은 이렇게 빈다는 형태의 재질이에요. 그래서 이제 칼라 값과 이렇게 앰비언트 칼라를 이용해서 이렇게 색깔을 만들어 놨는데 이게 굳이 필요는 없고요. 우선 디퓨즈라고 하는 칼라 값을 의미합니다. 스페큘라를 제외한 색깔 값을 나타내는 디퓨즈는 칼라에다가 적용해 주면 돼요.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이 체크문의를 열어주고요. 파일 선택을 해주고 이렇게 디퓨즈 파일 diff라고 되어 있는 색깔 값을 갖고 있는 이거를 연결해 주면 됩니다. 6번 누르게 되면 화면이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범프 맵핑이라고 하는 건 여기 범프 맵핑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클릭을 하고 파일 선택을 해주고 여기다가 클릭을 해주면 됩니다. 범프 이거를 연결해 줍니다. 아까도 언급했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색깔이 음영값이 아닌 거는 범프 소스가 아니라 노멀이라고 하는 형식의 소스입니다. 그래서 조금 다르게 써야 되는데요. 적용을 해준 다음에 뭔가 이상하게 적용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앞에 노드를 가보게 되면 유지에즈라고 되어 있는데 범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음영값으로 되어 있을 때는 이렇게 범프를 해주면 되는데 이런 식으로 약간 푸른빛이 돈다 라고 하면 노멀이라고 보통 불리는 부분이라서 이거를 탄젠트 스페이스 노멀이라고 하는 걸 바꿔줘야지 제대로 표현이 되게 되고요. 그리고 이런 색깔 값의 정보가 아닌 어떤 데이터에 대한 정보 값은 칼라 스페이스를 로우라고 하는 형식으로 바꿔줘야지 완벽하게 그 형태의 데이터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꿔주면 돼요. 이건 칼라 스페이스라서 칼라의 영역을 나타내는 부분인데 로우 형태는 아주 기본적인 형태의 칼라 정보 값입니다. 이게 적용을 해주고요. 그 다음 스페큘러 관련된 부분은 스페큘러 칼라에다가 적용해주면 됩니다. 스페큘러 칼라 선택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파일 역시나 선택을 해주고 파일에다가 이렇게 붙여넣기를 해줍니다. 스페큘러 이렇게 해주면 적용이 되게 돼요. 근데 이제 위에 설정들을 또 바꿔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어떻게 바꿔주는지에 대한 부분 여기 디퓨즈라고 되어있는 게 있다고 해서 여기다 넣어주면 안 되고 여기는 색깔 값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해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 스페큘러 관련된 부분 여기는 이 값에 의해서 빛나는 정도를 조정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값이 이렇게 낮게 되면 광택이 나게 되죠. 근데 이런 이 뭐냐 인삼 같은 경우는 이 정도로 스페큘러가 생기진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적당한 값을 체크를 해줘야 됩니다. 렌더링을 해줄 텐데 렌더링에 HDR 이미지를 쓰려고 하게 되면 이제 이 그거에 대한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 보통 요즘에 아놀드 렌더링을 많이 사용하게 되면 아놀드의 라이트의 스카이돔 라이트에서 여기 있는 이 라이트의 칼라 값을 아까 전에 이 HDR 이미지로 연결해주면 됩니다. 이런 식의 HDR 이미지 이렇게 연결해주게 되면 라이팅이 연결되게 되고 렌더링을 하게 되면 그 정보 값에 의해서 이제 렌더링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겠죠. 근데 이제 여기 있는 이 오브젝트를 이제 퐁이라고 하는 걸로 해놔서 원하는 느낌이 나오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또 리플렉티버티라고 해서 반사 관련된 부분인데 이걸 낮춰줘야 되고요. 네 이런 식으로 해줘야지 네 표현이 그나마 되게 될 겁니다. 하지만 아놀드 렌더링을 만약에 렌더링 한다고 하면 스탠다드 서페이스나 AI 스탠다드 서페이스를 적용해줘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그걸 한다고 하면 역시나 칼라에다가 아까 전에 디퓨즈를 연결해주고요. 그 다음에 스펠큘라 칼라 부분에 아까 전에 스펠큘라 이미지를 넣어주고요. 스펠큘라 SP라고 되어있는 거 빛나는 정도에 대한 정보 값 그리고 밑에 보게 되면 지오메트리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지오메트리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여긴 범프 맴핑이라고 되어있는 부분에 아까 전에 봤던 파일을 역시나 탄젠트 스페이스 노멀 선택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미지를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범프 역시나 sRGB에서 RAW로 바꿔주도록 하겠고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게 되면 이 세 가지의 형식을 다 갖춰줬고 렌더링을 해보게 되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아까랑은 조금 다를 거예요. 아마 스펠큘라나 이런 계산하는 방식이 조금 다른 부분이어서 이렇게 표현되게 되고 범프 맵핑 A에서 울퉁불퉁한 부분이 조금 살게 되고요. 아무튼 이렇게 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했던 HDR 이미지도 제대로 반영이 돼서 스펠큘라나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됩니다. 이 표면에 반영되어 있는 게 보이죠? 아무튼 이렇게 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형식의 이미지냐에 따라서 거기에 맞게끔 연결해서 사용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모델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뿌리가 너무 많아서 지우고 싶다 라고 하면 어떻게 쉽게 지울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는 이 뿌리를 만약에 지우고 싶다 라고 하면 여러 가지 방법을 이용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가장 편한 거는 여기를 이렇게 반절을 시켜줍니다. 이렇게 지워줘요. 그리고 여기 있는 걸 더블 클릭하게 되면 여기 연결되어 있는 모든 페이스를 선택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워주면 지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워질 수 있겠고요. 여기 부분이 이제 메꿔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메꿔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 형태감은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메꿔줘야 되는 게 맞아요. 가장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은 모델링 메뉴에 필홀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메꿔줄 수가 있습니다. 필홀. 그럼 이렇게 아이고 옵젝트 선택하고 필홀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아이고 쥐라는 명령으로 반복시켰습니다. 다시 보도록 할게요. 여기 있는 필홀 이용해서 이 구멍이 난 부분을 메꿔주게 돼요. 메꿔주게 되는데 여기 있는 이 형태가 내가 원하는 형태감이 아닌 걸 겁니다. 이게 잘린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이걸 원하는 건 아니다. 라고 하면 다른 여러 가지 기능을 활용을 할 수가 있죠. 그 중에 하나는 여기 보게 되면 필홀을 한 다음에 이게 가장 싫을 것 같네요. 필홀을 한 다음에 연결해줍니다. 필홀을 메꿔주고 그 다음에 여기는 스피리툴 멀티커툴 이라고 보통 불리는 여기 메쉬툴에 있던가 메쉬툴 여기에 멀티커툴 이걸 이용해서 여기 부분과 여기 부분을 연결하는 이 선을 만들어줘요. 그럼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고요. 여기 부분은 부드럽게 만들어줘야겠죠.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방법은 여러 가지 기능을 이용해서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 있는 이 주변에 있는 점들을 이용해서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부분이죠. 스무스 버텍스 버텍스 에버리지 라고 하는거 주변에 버텍스 선택을 해주고 메쉬던가 에디트 메쉬 보게 되면 여기에 버텍스 에버리지 버텍스 네. 버텍스 디스플레이 항목에 메쉬 디스플레이 해보게 되면 하드 엣지, 소프트 엣지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경계를 어떻게 표현을 계산할 것인가 하는 건데 소프트 엣지로 바꿔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부드럽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없앨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지우게 되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 기능을 활용해야 되긴 하겠지만 간단하게 이렇게 해 줄 수가 있을 겁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역시나 질문 있으면 아래 메일 주소로 메일을 보내주시거나 댓글 남겨주시면 최대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미션에 따르면 좋아요, 필요한 구독하기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